자 첫번째 경기에서 DRX와 레쳐바가 만났습니다. 자 영업여성 퀸이 버전했구요. 자 한지민 자 웃어요. AKP 한지민 거저냅니다. 구석볼에서 민지비를 상대합니다. 하지만 한지민 선수를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. 한지민 좋아요. 어 이거 이거 아래 아래 가르나쳐 들어갔어요. 레쳐바 선제골. 지금 이제 스릴스 다 돼가는데요. 뒷공간 가르나쳐 들어갔어요. 이렇게 ASL 여덟번째 시즌 개막전은 레쳐바가 2대0으로 승기를 가져갑니다.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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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.